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직 시자질은 시작도 못했는데 봉인부터 당해버린 그런 예비신우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동생이 결혼하겠다며 집에 데려온 여자아이가 완전 부잣집 외동딸인데요. 이거 아무래도 시자질을 못할 것 같아서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건 어쩌면 좋을까요? 원제 동생이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번에 저희 동생이 자기랑 결혼할 여자라며 4년 동안 만났다는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요. 물론 저도 얘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일단 그 아가씨 얼굴을 보는 게 이번이 처음이고 또 상세한 이야기 역시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연애를 하나보다 했는데 이게 막상 보니까 생각보다 제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래요. 이 아가씨 무남동려 외동딸의 부모님들 재력도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예전에 잘 산다 이런 이야기는 듣긴 했는데 어우 그 정도가 아니야. 진짜 부자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반면 저희 집은 형편도 안 되고 남동생 역시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거라곤 아직 할부도 안 끝난 그 잘난 차 한 대뿐인데 이런 상황에서 결혼이 하고 싶다는 거죠. 아니 솔직히 저는 동생도 이해가 안 됐지만 집 돈도 없는데 그 전에 저는 이 아가씨가 더더욱 이해가 안 됐어요.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 자기들이 결혼을 할 건데 하게 되면 부모님이 32평짜리 고급 아파트에 현금도 무려 1억이나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울 좋은 곳이면 일단 10억이네. 아니 이래버리면 우리한테는 어쩌라는 거야.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희 쪽에선 여들한테 딱히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적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물론 누나인 저도 마음이 불편한 건 부모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봐요. 여러분들 보기엔 어때요? 이렇게나 많이 기울어진 결혼인데 과연 이대로 결혼 진행을 해도 되냐 이거죠. 아니 괜찮나요 이거? 그래도 보니까 그 동생 여친이 있는 집 외동딸이라고 해서 막 뭐라고 하죠? 공주처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얼굴 처음 보는 거지만 같은 여자인 제가 살펴봐도 그렇고 또 동생이 하는 말도 그래요. 뭐 4년 동안 만났으니까 지가 더 잘 알겠죠. 여하튼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제가 보니까 얘 성격 되게 털털하고 긍정적이고 또 생각보다 새침대기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되게 예의 바르고 가정교육도 그래요. 되게 잘 받았다. 이런 티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마음에 듭니다. 다만 이런 와중에 계속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이렇게 세상 누가 봐도 확 한쪽으로 기울진 결혼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시집살이 같은 건 아예 조금 더 못 시키는 거겠죠? 정말 저희 집에선 이 부담감이 너무 커가지고 도대체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중간 댓글은 못 가지고 왔어요. 지워져가지고. 추가. 아 지금 여러분들 뭔가 오해가 크게 있는 게 제가 말을 한 그 시집살이라고 하는 건 일부러 며느리를 괴롭히거나 막 부려먹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설거지라든지 시댁 집안 챙기기 등등등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나온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을 하자면 그냥 며느리의 도리죠. 그런 거를 얘가 과연 할까?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이 들어서 했던 말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이런 아랫사람한테 괜히 저희 부모님만 기가 죽는 건 아닌지 나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댓글은 원본지킴이 댓글은 아니고 본문 댓글입니다. 중간만 못 잡아온 거예요. 댓글 1번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설거지가 왜 기본적인 며느리의 도리가 된다는 거죠? 쓰니 사상 진짜 웃기고 재밌네요? 며느리 도리라니? 아니 그러면 반대로 사위의 도리는 뭔가요? 며느리 도리라는 말은 말이죠. 자기 자식들한테도 기본 대접을 못 받는 무개념 시자들이 즉 니들 같은 것들이 남의 집 자식한테 대접을 받고 싶어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낸 말이에요. 아니 니들이 뭔데 남의 자식한테 대접을 받겠다는 겁니까? 효도는 본인이 낳고 기른 자식들이 하는 거야. 자식 결혼시킨 뒤에 남의 자식한테 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부모 기죽이기 싫어요? 그럼 자식이 니들이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키 안 죽어요. 2번 야 며느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도리가 설거지라고? 끌 끌 끌 이 문장 보고 갑자기 고리띵 하네 어쩜 좋니 너를? 3번 아니 그 아가씨가 니네 집에서 시집살이를 왜 하냐? 네가 해라 네가 그 집안 자식이면 네가 설거지하려고 이냐나? 4번 저기요 부자가 아니라 없는 집안 여자랑 결혼해도 시집살이는 시키는 게 아니다. 이거 기본 상식 아닙니까? 시자라서 그래요? 벼슬이야? 5번 아니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설마 니들이랑 비슷한 수준의 집안이나 좀 못한 집안 아가씨가 왔으면 완전 당당하게 시집살이를 시켰을 텐데 그게 안된다 억울하다 이거야 지금? 미쳐네 진짜 야 이래서 사람들이 싣자 싣자 하는 거구나 그냥 지들이 벼슬이지 6번 그 정도 기울어진 결혼이라면 쓴이 동생은 이미 전부 다 이미 개선을 했고 대리사위로 들어가려는 생각 같은데요? 그리고 며느리의 도리를 왜 시누이가 생각을 합니까? 어? 7번 야 이 쓴이 나이 많아봤자 30대 중반쯤 됐을 것 같은데 시집살이, 며느리 도리, 설거지 등등 야 이런 말 하는 거 소름끼친다 농담하는 거 아니고 니 동생 여친이 니가 쓴 이 거지같은 글을 좀 봤으면 좋겠다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정말? 그리고 쓴이는 결혼했나요? 만약에 너 결혼했는데도 이 지랄이면 니가 사람이냐고 8번 장난합니까? 이 정도면 시집살이를 걱정할 게 아니라 차가살이 하라고 아들을 보내야 돼 니 동생 주자를 알아야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자빠졌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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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며느리 도리? 가짠타정말 자식 도리나 하세요 저 둘이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건데 그걸 왜 니가 걱정하고 참견을 해? 그리고 못 사는 집안 딸이라도 시집살이 시키면 안 되는 거야 딱 봐도 30대 같은데 생각은 완전 90대 조상님 수준이네 아니 이건 또 뭐니? 식기세척기 하나 살 돈도 없는데 고급 아파트에다 1억이나 돈을 가져오는 며느리한테 설거지가 뭐 어쩌고어째? 이야 이래서 없는 것들이랑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구나 소름 돋는다 정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결혼식에서 시모가 가야금 못치게 만들었다고 계속 나한테 욕을 해요 아니 결혼은 내가 하는데 평소 오지랖 개넓고 쳐나대는 걸 정말 좋아하는 시모가 축사도 지가 하고 가야금 연주도 해야겠다는 걸 제가 필사적으로 막았거든요 특히 축가 가야금 이것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 했고 정말 죽기 살기로 막았었는데 이때 얼마나 많이 싸웠냐면 파혼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랬는데 그거 막았다고 그것 때문에 벌써 2년이 넘도록 내 욕을 하고 있어 당시에도 여기저기 여기저기 모든 사람한테 욕을 하더니 야 나 몰랐는데 아직도 남편 즉 지 아들한테 재욕을 하고 있네요 정신나간녀 여기서 말하는 정신나간녀는 시모가 쓴이한테 한 게 아니라 쓴이가 시모한테 한 겁니다 내가 이 미친 할머니 때문에 당한 고통들 진짜 말도 못해요 임신했을 때도 맨날 첫날 불려가야 했고 아니 그 이전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 아들 장사한다고 나를 불러다가 여기저기 소개시키고 술 따르게 만들더니 결국엔 고종 사촌한테 엉덩이 만짐을 당했는데도 어이구 이뻐서 그런 건데 가족이 돼가지고 될 건데 그것도 이해 못하냐? 이러면서 지가 더 난리야 아니 고종이든 보든 그게 뭔데?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런 인간한테 엉덩이 툭툭 내주고 술도 따라라고? 미친 거 아니야? 애 때문에 지 아들이랑 이혼 못하고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으면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계속 알아서 가정 파괴를 하고 있어요 뭐라더라? 내가 자기 집안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지가 불렀을 때 내가 언제 안 간 적이 있었나? 맨날 돈이나 쳐 뜯기면서 거기다 무식까지 해대는 지 둘째 며느리한테나 지랄할 것이지 왜 나한테 이래? 내가 만만해? 사람을 호구로 보고 계속 설치되고 자빠졌네? 이거 뭐예요? 뒤에 좀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네 호구 맞아요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거지같은 꼴을 당했다면서 결혼을 한 것도 호구고 아니 이것도 기가 막히지만 또 가란다고 가고 오란다고 오고 거기다 욕까지 하고 있는 시무를 도대체 왜 보고 삽니까? 네가 호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됐으니? 네 안 갈게요 아니 이미 안 가고 있지만 그래도 뭐 감사합니다 2번 호구 맞는데? 그걸 하나하나 네가 다 받아주니까 저러는 거 아니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펴는 거라고? 3번 아니 어디 깡촌 시골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마을 잔치에 불려갔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술 취한 고정사촌은 진짜 이건 뭐랄까? 인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사이 아닌가? 근데 뭐 궁리를 툭툭 쳤다고? 4번 그래도 끝까지 이혼 안 하고 계속 불려가는 거 보면 호구가 맞지요? 사실은 이거 쓴이 본인도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즐기는 거지? 5번 호구 맞는데 뭐 거부한 적도 없고 부를 때마다 달려가가지고 싹 다 맞춰줘 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어쩌라고? 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됐으니? 거부는 했었어요 거부는 했었어요 이제 잘하게 돼 6번 알았으니까 제발 꼭 평생 동안 방생하지 말고 니가 옆에서 같이 살아주세요 아시겠죠? 7번 뭐 심호 가야금 연주실력이 인간 문화재급 정도 되나? 그러면 뭐 간신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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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니 인간 문화재는 깨뿔 그랬으면 나도 허락을 했겠죠 이 할머니는 그냥 관심종자고 남자만 오지게 좋아해 미친거요 8번 아니 그래서 그런 심호를 아직도 보고 산다 이겁니까? 설마 정신병자 상대하다가 쓴이 정신이 확 돌아버린 거 아니에요? 됐으니? 아니요 이제 안 봐요 이미 손절했으니까 제법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남편 폰을 보니까 계속 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빡쳐가지고 글 쓴 거야 쓰니 그래도 니 남편 사랑하시죠? 그러니까요 10번 혹시 뭐 혼전임신이라도 한 거예요? 만약 그런게 아닌데도 결혼을 한 거라면 너도 정상은 아닌데? 그러니까요 됐으니 그때 이미 결혼식은 잡은 상태여서 중간에 실수로 임신된 거라고요 참 한장하겠다 둘 다 어지럽네요 첫 번째 사연은 제일 싫은 부류야 분명 못된 인간인데 말만 좀 이쁘게 이쁜 것도 아니죠 말투만 착하게 하면 지가 착한 줄 아는 것들 두 번째는 아예 대놓고 오면 거지 같으니까 손절해서 다행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발 역지사지를 좀 하라고 내 딸이면 내 딸이 내가 하는 그대로 당하고 있으면 내가 며느리한테 하는 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그냥 못돼 처먹은 거예요 감사합니다